안녕하세요. 뮤직한이발의 미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눈이 즐거워야 하고, 입이 즐거워야 하고, 귀가 즐거워야 하고, 몸이 즐거워야 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소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정말 가까이 있더라고요. 바로 뮤직한이발! 눈으로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입으로 노래를 따라 불러보고, 귀로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몸으로 춤추고, 마음으로 가수들을 사랑해주면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미소와 함께하는 뮤직한이발! 오늘도 이 즐겁게 반응 다섯 가지 방법으로 뮤직한이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뮤직한이발 출발! 조심하세요! 신난이! nou ですps!